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ETS 단기 공략 750 플러스 IC 강의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첫 강의죠. 이 목표 점수 자체가 750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제가 990 만점을 목표하는 사람서부터 고득점 목표자를 많이 가르쳐온 실전 강사입니다. 그런데 750이라는 책인데 750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용어와 문법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법 용어를 되게 싫어하는 강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일일이 다 문법을 미친 듯이 잡아서 박사적 번뇌를 해서 나 혼자 피폐해지고 그게 너무 더럽게 어려우니까 점수는 더 갈 길이 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책에 충실해서 강의를 하는 강도 있겠으나 어떤 부분은 좀 겟가지를 빼고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암기의 툴을 만들어서 750을 단타에 빼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는 것을 1강을 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서는 유닛 1이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 품사 플러스 문장 구조. 뭐래? 그런데 확실한 건 일단 토익 75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 야박하고 팩트 폭격으로 얘기를 하자면 990에서 많이 깎인 점수다. 990에서 무려 240점 점수 정도가 깎인 점수이기 때문에요. 750을 일단 먼저 홀랑 넘으려고 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현실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점 파트를 미친 듯이 잘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점 파트를 미친 듯이 잘하면 950에서 990 가야 됩니다. 일단은 점수는 높게 빼려고 하는 게 누구의 욕심이지만 일단 750을 먼저 빨리 빼려면 750 점수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죠. 토익의 신처럼 가려고 완전한 학자 같은 용어. 책에 있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서 먹기. 미룰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RC 파트가 세 파트가 있어. 파트 5, 파트 6, 파트 7. 이 중에서 101에서 130번까지 문장에다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ABCD 보기 나오는 아주 귀요미인데 사람 짜증나게 하는 우리 파트 5. 파트 5가 되게 운명의 파트입니다. 여러분한테. 750 넘으실 분들이 파트 7이라고 하는 파트를 내가 뒤에 기둥을 만리장성을 쌓고 나오잖아. 뒤에 180일에서 200번까지 다 찍고 나온다고 나 어떡할 거야 굴병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파트 7보다도 파트 5가 구리구리 너무 느리게 풀고 학자처럼 풀고 많이 틀리고 여기서 이미 감점을 우두두둑 먹기 때문에 이제 파트 7 갔을 때 이미 맨정신은 맨정신은 아니고 독해주문이 점점 길어지는데 나는 맨정신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 5가 일단 실수를 막으면서도 좀이라도 빨라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 5랑 비슷한데 파트 7하고 비슷하고 난리 치는 애가 하나 있어. 파트 6라 그래가지고 130일에서 146번. 근데 얘도 파트 7 같은 드립이 좀 있으나 파트 5의 속성도 좀 있기 때문에요. 파트 5, 6는 어떻게 보면 좀 굵은 틀에서 비슷해. 빵꾸 메꾸기. 그래서 파트 5, 6 쪽에서 승산을 보면 750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트 5, 6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7을 다 틀리지는 않아요. 보통 어휘력하고 문법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학자처럼 하기보다는 약간 기본 위주로 하고요. 암기를 하기 싫어하면 토익은 그만둬야 됩니다. 암기를 하기 싫으면 남의 나라 말은 암기가 안 하고 모든 걸 이해로 그냥 더더더더더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천재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문장의 구조에 섭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남의 나라 말은 외워야 돼. 그리고 단어뜻 제일 중요한 품사암기. 진짜 더럽게 중요합니다. 품사암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책상에 있으면 그걸 영어로 desk라고만 외우지 말고요. desk인데 책상이니까 딱 떨어지는 명사야. 여기까지 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은 아까 얘기한 거야. 접속사가 끌어줘야 돼.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야. 그리고 단어랑 단어는 전치사 나무랭이가 끌어.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동사가 있는 문장이 내 눈에 한 번 보였어? 그런데 뒤에 주어동사 있는 문장이 또 보여. 아니면 주어동사 있는 문장이 한 번의 빈칸 뒤로 콤마를 두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장, 콤마, 빵꾸, 문장도 되고요. 처음서부터 빵꾸가 나오고 문장, 문장 이렇게 나오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일단 동사 두 개, 문장 두 개가 보이고 어딘가에 빵꾸가 있으면 접속이 들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뭔지 품사를 못 외우면 우리가 개불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기자기 귀엽게 문장 같은 소리 하네. 단어밖에 못 먹어. 이런 단어 단어 사이에 찌질 찌질 약간 이렇게 빈칸 나오면 전치사 귀요미, 핵 귀요미, 인, 오네트, 이런 거. 전치사, 접속사, 품사 구배 못 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정말 잘한다고 한들 갈 수가 없는 길이 돼버려요. during, while 이렇게 나왔을 때 얘도 생김새만 다르다고 생각하니 동안에라는 뜻으로 똑같아요. 소름끼치게 똑같아요. 해석 열나 잘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during은 전치사 나무랭이, while은 물론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 동안에라는 뜻으로도 접속사 나무랭이입니다. 그러면 이걸 품사로 외워놨으면 while은 뭔 짓거리라 할까?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원대한 짓을 하겠지. 그런데 during은 단어 두 가지만 끌겠어요. 이렇게 품사를 못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치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전치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뺄 수는 없는데 책이 너무 너무 많다. 그런데 전치사가 뒤에 명사를 잘 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가지고요. 전치사는 방금 얘기한 대로 동사나 문장을 지 뒤에는 끌 수 없습니다. 개뿔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가 붙은 걸 주로 명사라 그러기 때문에 according to, 뭐뭇에 따르면 얘도 전치사고요. 자 그리고 upon, 보이죠? upon, opondo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면 뭐 있다, 얄다구리한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upon이 전치사인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전치사 뒤에 동사를 듣는 건 안구 테러를 자행하게 됩니다. deliver, 배송, 배달, 하다입니다. 그게 품사를 못 외우면 까막눈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delivery에는 명사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명사 동명사라고 하는 동사에다 잉 붙여서 명사화된 꼬르렁 전치사가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전치사 중에 잉이라고 하는 ing를 싫어하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확한 명사만 냅다 끄는 전치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by라고 하는 애가 얄다구리해요. 전치사는 맞는데요. by라고 하는 애가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잉에 그렇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의 by 뭐뭐까지나 뭐뭇에 의해서 라는 바이 말고요. 그럴 때는 by ing가 뭔가 따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 예문에서 봤을 때 reads는 동사로서 s가 붙은 거기 때문에 잉 다잖아. 동사를 전치사가 어떻게 끌어. 그래서 ing. 그런데 제가 아까 ing은 습관적으로 뭐 하라고 뒤에 뭐를 ing 한지 목적어 또 끌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custom을 complaint letter를 이렇게 목적어를 끌고 있다. 잉도. 자, 그 다음에 10번. 봐라. being entire project. 전체 프로젝트가 has been. 주어동사. 주어동사 꼈죠. 그럼 주어동사를 일단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동사 있는 문장을 끌었으면은 일단 접속사 너야겠니? 전치사 너야겠니? 문장을 이어주려면 접속사가 되는 거죠. 치우고 치워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되게 빨리 치워야 되고요. open하고 during을 미친 듯이 우리가 머리털 하얗게 새가면서 해석해 봤자 저거 접속사가 안 돼. 전치사 나부랭이지. 근데 주어동사 꼴리가 없잖아. 그래서 while 하고 until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전체 프로젝트가 complete, 완성된다. 참고로 until은 여러분 얄다꼬리에서 전치사도 되고 접속이도 된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while은 접속입니다. 결국에 문장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두 놈의 품사를 외우신 분들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런데 빈칸 앞에 팀 멤버스들도 요청을 받는다. 베케이션 밀어라. 이런 말이 나왔죠. 결국에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complete는 작업이 끝나고 완성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끝나는 동안 밀어라 보다는 끝날 때까지는 밀어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자체가 뭐뭐 동안에 일 때는 진행을 유발하기 때문에요. 애초에 뜻 자체가 종료되는 것보다는 계속 한다는 느낌을 주는 행위. 그런 거에 좀 더 while이 좋아요. 이런 거 정도는 해석을 구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동사 뒤 부사 자리. 이게 뭐냐면 동사는 두 부류가 있지. 동사는 두 부류가 있어. 크게 두 부류가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를 끄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 캣불 못 끄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끄는 동사가 토익의 95%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95% 외우다가 머리가 터질 지경이니 이 5%의 기호미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걸 자동사라고 그럽니다. 타동사 자동사가 양대산맥이에요. 동사에. 근데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를 밥 먹고 맨날 끄어. I drink water. 거기서 watery drink의 목적어. 근데 자동사 나부랭이들은 스스로 문장이 끝나버리는 구리구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촙살 하나도 못 끄어. 그래서 자동사는 나 자동사여. 라고 딱 대기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한테 절대.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타동사는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자동사 위주로 외워가면서 자동사 개수를 늘리셔야 되는데 그걸로 대표적인 거로 하나만 얘기를 들어주잖아. 우리 rose 나왔다. 또 그러면 rose가 나면 냄새를 맡으면서 장미꽃이야? 아름답구나. 이러실 때야 지금. 장미꽃이 왜 나와? 지금 세일스 피규어 매출해서 장미꽃은 왜 튀어나와? 그 순간 여기서 rose는 rise의 과거시제입니다. 그런데 rise가 동사일 때는 한낱 구려요. rise 동사일 땐 상승하다 보다 먼저 외우셔야 되는 게 저거 자동사입니다. 곧 죽어도 자동사. 저거 목적어를요. 지 코딱지 하나 더 못 끌어요. 그래서 뭐를 rise 한다라는 개념 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끌 수 없는 구리디구린 동사들 이런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인 명사는 진짜 큰일 납니다. 명사 목적어를 끌 수 있는 동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타동사. 오히려 거꾸로 푸신 거예요. 결국에 자동사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저것들은 그냥 나를 꾸미셔. 내가 목적어를 끄네. 뭐하니? 약간 이렇게 되니까 보통 자동사 나부랭이 뒤에는 부사가 탑재가 됩니다. 그냥 수식하고 끝나는 거죠.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리니까. 자, 그러고 이거 보세요. 아까 난리쳤잖아. 형이 형사 꾸미는 놈도 부사. 그리고 부사 앞에 또 부사가 우글우글 할 때가 있어. 미쳐 그래요. 부사 앞에 부사가 또 나올 때가 있어. 부사는 세 개, 네 개 붙여도 중복이 아니다. 괜찮아, 쟤들은. 웰 잘 부사 매우 잘 베리 웰 부사 부사 따당. 그런데 그게 중복이 아니요. 그리고 나 이거 어떡할 거야. 왜 펄쏭 뺀 거야 이걸 책에. 근데 전치사 접속사는 쟤 뭐라 그럴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쟤가. 왜냐하면 외울 때 애증이 증오와 분노 같이 있었지만 저걸 외우니까 쟤가 이렇게나 문제를 빨리 푸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애들 중에 하나가 전치사 접속사고요. 전치사는 단어 나부랭이를 끌고 접속사는 주어등사를 떵떵떵 끕니다. 근데 이 전치사하고 접속사 같은 연결구 마저도 꾸밀 수 있는 뭔가 근성이 있는 이상한 놈이 부사입니다. two opposing parties 서로 둘 측의 양측에 반대하는 술 먹는 노는 파티 말고 양측. 이런 걸로 머리 쥐어 싸밀 때요. have not found a agreeable solution yet. agreeable solution. shun 명사. 명사 앞에서 꾸민 이건 뭐야? 형용사. 그럼 형용사 앞이니까 뭐 넣을래? 형용사 꾸미니까 상호간에 합의할 만한. mutually 이런 거지 뭘. 빈칸 앞에 rose를 파악하세요. 7번 문제. rose가 장미꽃일까? rise의 과거시질까? 앞에 비용이란 뜻의 cost. 주어가 나왔고 돈 냄새가 풀풀 나고 맨 끝에 마침표로 문장이 끝났다는 건 문장이 형성됐다는 얘기고 마침표가 있는 문장은 동사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자식이 동사란 얘기고 그럼 장미꽃이 아니라 뭐의 과거야? rise의 과거죠. 그런데 rise의 과거고 뭐고 제가 아까 말한 거 기억나? 이거 타동사야 자동사야? 멋들어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타동사야 자동사야? 이거 자동사라 그랬잖아. 목 저거를 개뿔 못 끓는다니까? 좁쌀 하나도 못 끌어. 그래서 목 저거를 못 끄는 자동사 뒤에 빈칸은 사실 얘가 파이팅 넘치게 뭘 끄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빈칸이니까 부산을 하니까. 그리고 원래 증가 감소는 폭을 강조하는 게 정당률이 높아요. 그래서 considerably가 상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했다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자동사를 외우지 않고선 빨리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 형태를 잘 꾸미는 부사다 정도는 알아 놓으시고요. 12번 풀 건데요. 이거는 제가 되게 하기 싫었는데 일부러 뺐고요. 왜냐하면 이게 간혹 가다 나오면 이 문제 해석으로 푸시면 본인 손해예요. 자 간단해요. Very handsome. 잘생긴 매우 잘생긴 Very handsome. 근데 거꾸로 하면 Handsome Berry 어때요? 구리죠. Handsome Berry 구리죠. Very handsome이 낫지 않아요. Handsome Berry 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있을 때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려면 그 형용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요. 근데 지금 ABCD에 Well, Ly가 안 붙어도 이거 부사가 되지 다른 품사보단 부사라고 보고요. Correctly, Ly로 끝나니까 당연히 부사일 때가 많겠죠. 그리고 보기 B하고 C는 좀 짜증나는데요. Enough하고 Like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혼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빙컨 앞에 Popular 자체가 이미 Not이라는 부정을 만드는 건 그냥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비동사, 뜻없는 비동사 나부랭이 뒤에 인기 있는 이렇게 해서 Popular이 이미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만약에 우리가 부사를 넣을 때 이게 인식 자체가 완벽한 문장을 꾸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Very handsome을 Handsome Berry 라고 우기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미친 행동이 가능한 애가 Enough예요. Enough는 형용사를 꾸밀 때 이상하게 얘만 역행으로 뒤에서 앞을 꾸며요. 그래서 배불러요? 네 배불러요. I'm full. 얼마나 배불러요? 충분히 배불러요. 그랬을 때 I'm enough for이 아니고 I'm full enough. 다시 I'm full enough. 이거 좋아요? 예 좋아요. It's good. 어느 정도 좋아요? 충분히 좋아. 그러면 It's enough good이 아니고 It's good enough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빈칸이고 부사를 고르는 문제 나왔을 때 역방향 수식을 되게 좋아하는 게 Enough다 보니까 Large enough, good enough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popular well, popular likely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인기 있을 걸 이럴 거면 차라리 likely popular이 날 수도 있다는 순서가 이런 걸 외워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단기 공략 750 AC 박혜영 강사입니다. 레슨 4 AC Part 2 Part 2는 진짜 뭐라 그래요? 어우 멋있어. Part 2는 여러분 Part 2가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인가? Part 2는 여러분 750 목표자든 650 목표자든 990 목표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 진짜 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우리가 그 전 강에서 LCE 처음 다른 강에서 Part 1 했죠. 잽은 안 돼요. 잽도 안 됩니다. Part 1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00이라는 앞자리를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앞자리 팔도 뚫어버리겠다. 염원을 높게 했을수록 Part 2는 영혼의 어떤 소울메이트다. Part 2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Part 2는 이제 박혜원만의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제 학생들이 모두 다 하는 방식이죠. 그것을 넣어야겠습니다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다. 그걸 어떻게 다 풀어? 우리가 내년 설날에 끝나지. 그래서 LCE는 여러분 찝찝하고 다소 욕 나오더라도 스크립트와 해설지가 존재하는 게 시중 문제집이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한테 배운 걸 접목하시는 걸 반드시 열받아도 하셔야 만 점수가 나옵니다. 저는 원래 실전반으로 유명한 강사인데요. 실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빼는 게 아닙니다. 전체 문제 풀이는 굉장히 속 시원함을 줄 것 같아도 응용력이 떨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씩 뽑아서 보여드리면 악에 맞춘 접목이 필요합니다요. Part 2 틀리면 안 된다. 근데 틀려요.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 맞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맞는 경우에 점수, 가산점, 미친듯이 붙겠죠.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Part 2 어려워하는 사람 많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의 교재 LC Unit 3, 4에 있는 WH Question 6하원 측에 관련된 걸 좀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 31번까지 나오는 파트고요. Part 2는 박해원표 숙제 방식, 마력의 포커스 노트 악에 맞춘 숙제가 진행될 겁니다. Part 2를 잘하면 총점 750은 바로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이 저하고 학습하시면서 뒤에 Part 3, 4 공부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Part 2는 거의 뭐 핵이에요. LC의 핵이고요. 진짜로 드럽게 많이 어렵고 기억력을 정말 토나우게 상실하게 겪는 파트입니다. 실제 Part 1은 우리가 저번 강의 때 LC 강의 때 보신 Part 1은 사진이라는 게 있고 이제 앞으로 향후 나가면서 약간 토할 것 같이 보게 될 무수한 Part 3하고 4 이런 경우에는 대화나 담화가 길게 이어지지만 걔들은 ABCD, 보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Part 2는 보기가 없어요. 문제도 보이는 게 없고 그냥 배는 게 없어요. 그냥 귀로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듣는 파트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들으면서 증발력이 뭐라 말할 수가 없죠. 현실성 있게 그래서 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고수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수양하고 올 수 없기 때문에요. 영어 실력이 좀 늘더라도 기억력이 증진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막 직독직해하거나 스크립트 펴놓고 죄다 외우거나 이런 거 전 비추합니다. 여러분이 점수를 990을 당장 뺄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소기의 중급 이상의 점수를 빼실 분들은 그에 맞는 재물을 바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갖다가 완벽하게 기억하려면 소름러. 진짜 똑똑해야 돼. 거의 천재끼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은 필요한 부분이라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담아내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목욕탕 같은 데 가서 한 2시간 떼불리고 목욕하고 떼밀고 막 이렇게 앞뒤 다 떼밀고 막 사우나 해서 땀 한 20kg 뿌리고 그리고 나한테 아 시원하다 이런 식의 정답 고르시려면 포기하시면 돼요. 파트 2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답일 수가 없는데 저 단계 답이야. 왜냐하면 다른 건 더 구려.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트는 야 내가 저런 애랑 갑갑에서 대화를 하냐. 난 저런 애랑은 친구는 안 해. 진짜 못돼 먹었다. 뭐 그런 애도 답이 되고요. 쟤는 왜 봉창을 두들겨. 이상한 소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안드로메다. 이런 애들 두 명 있고 이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답이 아니라 진짜 최악 두 마리를 치우고 남는 거가 찝찝오리하게 답이 돼야 돼서요. 오답 속어라고 하는 걸 안 하시면 정답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자꾸 제껴주지 않으시면 일곱, 여덟 문제는 그냥 손도 못 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TS 실전 문제에서 10번 발표할 거야. 들어볼까? 답이 뭘까? A인가봐. 근데 A라는 걸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질문자님이 말을 빨리 안 해. 근데 저 오빠는 계속 빨리 읽을 걸? 내 귀가 적응되는 게 낫지. 내가 쟤한테 야, 너 발음 왜 그따위야? 이렇게 해도 저 오빠는 안 봤고. 야, 네 귀를 탓해라. 약간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시작이 뭐였는지 들었어. 후였거든. 근데 또다시 뭐 밖에 기억 안 나? 뼈째 없어지고 뼈가루째 없어지고 후밖에 기억 안 나잖아. 동동 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노트에 적을 때 문장 완벽히 적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파악하세요. 문장을 다 받아 적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경우 내가 이렇게 다 받아 적으려면 내가 몇 번이나 들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가? 과연 한 번 듣는 실제 시험에서 완벽히 적기 위해서 악에 받친듯 여러 번을 들어야만 속이 시원했던 내가 순간 한 번에 못 듣는 문제 나오나 얼마나 쫄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주는 포커스 노트 그 방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한두 번 듣고 될 수 있는 정도에만 요약해서 작성하세요. 너무 여러 번 스크립트를 봐놓고 작성하시거나 답을 알고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포커스 노트는 다시 한 번 질문 앞뒤만 추릴 수 있는 기회를 Who owns? Who owns?에서 저는 owns 못 들었는데요. 강사야, 저는 발음이 잘 안 들려요. 후 뒤에 owns였거든요. 근데 owns라고 하는 걸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가지다, 소유하다 하면 머릿속에 있는 동사는 owns가 아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동사는 have 맞죠? 가지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사 have였잖아요. owns라고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 본인이 잘 안 쓰는 단어니까 더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 못 들었으면 못 들은 대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발음 한두 번 owns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끝에 park out there park 주차 됐다. out front인지 out there인지 front인지 뭐 이렇게 parked 자동차니까 parked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A가 A that sounds like it could be Mr. Hardens 아 뭐래 근데 끝에 Mr. Hardens 영국 나이 있으신 성음 Mr. Hardens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보기 B 들어보니까 B It looks much higher It looks much higher 이라고 얘기하는데 higher 더 높아 보이네요 뭐가요? 후러브러봤는데 뭐가? 보기 C 좀 봐 제일 구리다? C The park has beautiful trees The park has beautiful trees 라고 얘기하죠. 그 공원은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뭔 얘기인지 뭔 자동차 주차하는데 왜 나오는지 이런 거예요. parked park 여기서는 주차로 여기서는 공원로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뜻이 다른 어휘 하나씩 사이좋게 되면 환청 유발하고 구리구리하게 오답된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A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Do sounds like 뭐처럼 들리냐면 아무래도 그것은 Mr. Harden Sounds like It seems like 그것처럼 보인다 실제 소리보다는 이걸 이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니라 B씨가 얼마나 구리인지를 잡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갈 거고요. 노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혜원 표로 현실성 있게 who owns 끝에 front front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front 못 들었어도 박까지만 듣고 out front 이런 거 못 들어서 괜찮아. 앞쪽이고 뭐 뒤쪽이고 앞쪽이고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들을 수 있는 앞뒤쪽을 최대한 구현해서 짧게 줬고요. 보기 B는 제가 좀 유추한 거 보세요. It looks much higher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래 보인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가예요. 그래서 질문자를 유추해 보면 이거 어때요? 어때 보여요? How? 로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제 노트라 그래서 오답을 미친듯이 제가 재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씨는 Park 써놓은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어울리는 질문 유추를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흥분 단계 야 Park 발음 갖고 장난쳤네. Park 중복 이렇게 그래서 오답이 있을 때 여러분 오답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답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답에 어울리는 질문 앞머리를 쿨하게 유추해 보든지 아니면 오답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게 발음이 겹쳤어 이런 걸 탁 집어내든지 이러면 훨씬 좋아져요. 7번을 들어볼까 난 저 질문한 오빠 싫더라. 호주 오빠야 뭐야? 발음을 왜 이렇게 드레시해? 근데 호주 오빠가 우리 호주 오빠 Do you know? 이 오빠 발음 똑바로 안 해? 이 오빠 발음이 똑바로 안 된기보다 내 귀가 똑바로 안 된 걸 수도 있어. 근데 if 발음을 왜 저래? Do you know? if 이러면 안 되나? 안 그래. Do you know? Do you know? 왜 저러냐고. 근데 S는 여기서 만약에도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토할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Do you know? 알아요? 그 정도로 해서 무엇이 기억나? 인체의 신비 기억 안 나. 근데 끄덕이는 정신줄 차려. Time shit 또 나왔어. Time shit 근데 보기 A를 치우자. 다시 A를 들어볼까? 난 번역이 안 됐지만 A를 다시 들어봐. A We had a really good time. 타임 중복하지 말지. 타임 쉿에서 타임을 거꾸로 이렇게 삐껴와야 돼. 중복 발음은 일단 구린지 먼저 딸깍이 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런데다가 보기 A의 We had는 또 뭘까? Have가 아니고 제가 들었을 때 had로 들립니다. We had a 왜 회상에 잠겼지? 왜 과거 얘기를 하지? 내가 Did you?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Do you?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기 B 들어보죠. B In the benefits department 망했지. In the benefits department 무슨 부서예요? 몰라 돼요. In the department 는 장소 냄새가 물씬 나요. 그런데 질문에 Do you know? 에서 If를 뒤에 못 들으셨어도 Do you know? 뒤에 Where를 들은 적은 없잖아요. Do you know? No WH를 뒤에다 붙일 수 있어요. 간접 형태로 진짜 의문문을 숨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Where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면 적어도 Do you know where 은 극명하게 들었어야죠. 장소를 물어본 적도 없는데 장소 얘기하는 거 구리잖아.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겁니다. C를 확인해 보죠. C I'll ask Donna 저도 개뿔 모르겠어요. 도나한테 물어볼게. 제3자한테 물어보다를 정답으로 외우시오. 저는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애드로는 답변이니까 외우세요. 맞는 키처럼 라고 하면 이 문장이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만약에 정답이 되면 그런데 ETS가 진화를 전혀 안 할까요? 답답함 터지게 매번 10년째 I'll ask 누구 만 정답이 될까요? 늘 개만 우회성으로 나오면 전부 다 만점 받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깔짝깔짝 몇 개 문장 외운다고 우회성에 대비될 수 없어요. 절대 A랑 B를 치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C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른 예시를 또 들으며 We had a really good time 에서 had를 시제 오류라고 집어냈죠. 그런데 여기다가 타임 쓰고 발음 중복 하셔도 되고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자꾸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 자 이제 8번을 들을 것이야. 약간 토 나와. 왜냐하면 앞에 질문한 오빠가 어디서 훈련 받고 왔나봐. 상기 속에서. 그래가지고 질문 발음을 흘려라. 발음을 구리게 해. 듣게 하지마. 응시자 못 듣게. 막 하게. 이런 것 같아. 짜증나. 다시 들어볼까. 앞에 쪽의 발음이 영 약하다. 근데 Number 8 Were you able to get in 어우 진짜 왜 저래요? 우 거려. 아웅아웅 거려. 8 Were you able to get in touch with all Will이었을까요? Were이었을까요? 영국이나 호주 오빠들은 알바름 안 해줍니다. 담백함 장난 없어. 여기를 빼버리면 Will가 되죠. 거기다 You가 되면 Were you able? Were you able? 비슷하군. 그리고 Will Will you? Will you? Will you? 아 짜증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자 able 부분을 캐치하면 Number 8 Were you able to get in touch with all 우유 뿌린 것처럼 그러더니 able이 바로 나왔죠. Will이라고 하는 건 조동사입니다. 결국에 You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형용사 able이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동사 원형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Will you go? Will you be abl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Were 이 됐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문법까지 공부가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번뇌에서 우리가 허우적되어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앞에 쪽을 못 들었다면 중간 뒤에 어디라도 우리가 정신줄을 차리자. For 8 Were you able to get in touch with all of the job candidates? Get in touch with all of the job candidates? 이런 얘기 한 거고요. 모든 직원 구직자들한테 Get in touch 만지다의 그런 감성은 아니야. Get in touch는 연락하는 거라고. 근데 보기 A가 A I can get it for you. I can get it for you.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그게 뭐야? 망했지? Get in touch 해서 get 발음 중복됐어. 그리고 I will, I can get it for you. 그래서 it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우리가 Job candidates 여러 명의 복수의 사람 명사였다. 그러면 거기에 them도 아니고 이슈로 사물 하나짜리로 표현을 한다. 그거 자체도 오답이야 여러분. 근데 순간적으로 어딘가에서 내가 get 발음을 들었다. 그래서 get를 중복 치웠어도 됐어. Were you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Were you able 이런 거 발음 못 들었다.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냥 were 발음이 호두 오빠 저렇게 발음하면 혹은 영구 오빠 발음하면 Were you? Were you? 우유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 몇 개 따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B 들어보면 B I contacted half of them 반 정도 연락했어요. 의미적으로 앞에 yes 혹은 no가 생략될 수도 있는 거죠. 일반 의문이라고 꼭 yes, no가 100% 들어가야 되는 거냐. 그거보다 C의 로봇 답변을 들어볼래? C An online application 그게 언이었던 거야. An online application 문장이야? 아니 개불 아니야. 그래서 문장이 아닌 거는 육하원칙의 전유물이야. 그리고 육하원칙 중에서도 온라인 지원서 이건 사람 아니니까 차라리 와시나 응? what이 낫다고 그리고 applicant application applicant candidate 이런 애들 구직자 지원자라 그러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는 걸 신청서 치폭놀이가 시작이 됐지. 이런 걸 연상 오류라 그러지. job applicants, job candidates 이런 데서 연상된다는 application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what의 답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오답을 잘 치워준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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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